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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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? 한 4개월 전부 됐는데 심한거는요 한 10월달 부터 고혜 이쪽으로 돌리고 싶어요 고혜 이쪽 고혜 반드체 봐 두세 고혜 반드시 하면 등이 구부지네 보톡스 치료받았어요? 안받았어요? 안받았어요 죽성은 사귕증이라는거죠 훈증이 심해요? 네 훈증이 심해요 이걸 차고하면 어떤거 아플까? 이게 아까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아까는 반드시 차이저? 뛰는게 불가량 했었죠? 뭐가 편한지? 힘을 주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턱운동하고 운동하고 나서 금방 부드러워졌지? 아까 오실때 비해 걸을 수 있었어? 없었어? 없었죠 아까는 숙이고 왔었죠 어떠셨어요? 아니 좋아졌어요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진거 같아? 80초 좋아진거 같아 그렇게 많이? 뭐지? 이거 안 끼고 더 다녀도요 괜찮더라구요 일어나서 저 뒤로 한번 걸어갔다 오셔봐 저 뒤로야? 응 끝까지 저 양반도 도대야 들어갔어요? 아주 좋은데 뛰어갔다 와봐요 정상이랑 똑같네? 어떠셨어요? 다른거는 괜찮은데 통증이 심하고 딱 누우면요 목이 돌아가서 잠시 잤어요 왜 이렇게 빨라지 앉아보셔? 네 고개가 살짝 숙여 이것도 잘 된다 네 이거 잘 돼 항심이 바른자서 취해야지 먼저 이렇게 안을 수 있었어 없었어? 못했었죠 전 안좋아했어요 많이 안좋았어? 네 진통도 심하고 목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차량을 몇시간 했어? 많이 했죠 집에서 하루종일 했는데 먹을때 안되면 머리가 되게 아프더라구요 어떨 때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고개를 어떻게 기울였을 때 이게 통제가 되는지 그걸 찾아서 네 연습을 해야된거야 어떠셨어? 목이요 막 돌아가다든지 안 돌아가다든지 지금 앉는 자세가 좋네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걸을 때가 좀 힘들어요 서있는 것도 좀 했는데 걸을 때가 좀 근데 걸을 때도 연습을 하면 돼 네 해야 돼 어때요? 괜찮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자꾸? 근데 목이 잘 안좋아하네 해봐 이거 이거 되는데 이렇게 할 때가 안돼 속도가 안 돼 어우 많이 좋아지네 좋아졌는데 여쭙구개가 자꾸 칼을 치켜버려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다 놀래요 점수를 치면 몇 점? 한 70점 정도 70점 저는 어깨도 허리가 좀 아파요 그리고 왼쪽이 왼쪽이 뻣뻣한 것 같아요 그게 좋아 그래 좋네 네 자 허리 갔다가 봐 여기까지 좋아 이젠 뭐 거의 다 난거같이 봤네 네 네 좋습니다 착용증은 한 몇쯤 난거 같아? 80점 정도? 오늘 어떠셨어요? 좋아요 오늘 좋아요 좋아요 안 드세요? 몇 점? 그때보다 더 좋아 85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졌어요 오늘 어저께 오늘 진짜 편했어요 네 착용증 자체만 놓고 보면은 네 처음에 보면 한 몇 프로는 좋아질 것 같아 90% 좋아져요 끝까지 걸어 갔다 왔어 좋아 런웨이를 하고 있네 네 띄어 갔다 와봐 띄어 갔다 와봐요 띄어 하나 둘 둘 둘 이런거 벗고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 없네 띠는데 예 무슨 어? 전에는 어땠는데? 전에는 많이 불편했죠 감사합니다.